와.. 쉽지 않아요 와 나이스 파? 와 진짜 쫄깃하네 얘가 어렵네 야 준아 경사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여기 봤어 오 여기 있는데 와 어마어마하다 경사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니 스포츠는 왜 이렇게 파? 오 땡큐 오 야 진짜 여기 어렵다 어려워요 아 그래도 퍼 타입은 두 개 다 뻗이겠다 어 진짜? 못 봤다가 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긴 또 좀 나눠져 있네 한란산 뷰네 저쪽 너무 사라졌는데 이렇게 잘 치는데 왜 그동안 화면에서 보여지는 멜랑콜랑의 이미지이냐고? 왜 끝나면 맨날 못 친다고밖에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 지금 좀 힘을 과하게 몰아쓰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나인에 끝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골프가 나인이었으면 타이버즈형은 맞먹어 몇 점이? 왜 놀란 여지가 있는지? 많이 돌았는데 괜찮지? 전혀 늦었어 뾰오이 살짝 벗어났겠다 근데 오늘 진짜 화이트가 좀 뒤로 와 있네 응 맞아 여기 콧불라 이거 애기 아 아 아 야 비가 막힌 드로우 그 웃음 뭐예요? 나 한 번 웃어봤어 나 사실 한돌 프로가 나 일부 투어 뛰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 2부터 뛰는데 근데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계획 있으십니까? 나 아직 현역인데 나 아직 투어 뛰고 있어 한돌 프로님 응원해주세요 술도 못 내주세요 우리 십장님도 들어가 걸려 나 한돌 들어왔는데 레슨 받으러 갈게요 어느 동네예요? 삼성동에 있어요 삼성동으로 오세요 여러분 근데 좀 이게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내가 씨대로 돌리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KRPG에 대해 보시면 이 홀이 제일 어 이게 뭐라 그러지? 이 홀이 제일 어렵게 플레이 관전 포인트고 어떻게 선수들이 공략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킥박스를 또 저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좀 앞으로 좀 당겨야 돼 어? 살짝 뒷바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빨간색 깃발은 앞핀입니다 뒷바람을 보면 저걸 쳐야 되는데 너무 멀어보여 뭐 앞핀이니까 뒤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뭐 믿어요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핀 빨로 가지? 어떻게 저렇게 낼 치우세요 우드가 어떻게 이렇게 가?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야 못할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이게 얼마였다고? 180 나왔어요 저 과학에 잘 치는데? 100주비입니다 손재 프로님 곧 1부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저 우드 굉장히 잘 칩니다 한 우드? 한 우드 한 우드 저 5번 아이요 이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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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아주면 진짜 열심히 살게요 고마워 고마워 혹시 가서 볼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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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고 있었어 아우 나 왜 이렇게 못 치냐 미안해 안 땡 나 어떻게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과한 믿음이 불러온 아니람이랄까? 상관이 너무 없나? 하하하하하 160에 오르막 뒷바람 160 오르막 뒷바람 160 오르막 뒷바람 8번으로 8번 컨트롤 8컴 8컴 우와 안 간다 러프해 안 간다 여기 다시 살짝 사이가 떨어지는게 헌델 프로님이 저 뒤에서 웃어가지고 완전 핀을 꽂아버리니까 응 가봐야 알지 몰라 그럼 갑니다 갑니다 이야 좋다 나 똑바로 봐도 돼 나 똑바로 봐도 돼 낙지 낙지 나이스 야 헌델 프로가 절친다 제일 잘 붙였어요 제가 못땐 이야 위기의식이 있잖아 아냐 좀 짧을 수도 있어 아닌데 뭔가 잘 올라가는게 어 저 두개 보인다 적은가보다 오 잘 붙였어 잘 썼다 다 진짜 예쁜다 멋있다 야 내꺼를 완전히 안녕이냐 절대로 못찾냐 그럴거 같아요 그럴거 같아 안녕 어차 잘 썼어 잘 췄어 라이 카이 타고 잘 췄어 잘 췄어 잘 쳤다 뭐야 이거 왜 굴러갈까 왜 왜 왜 이렇게 굴러가지 랜딩 잘 떨어졌는데 테디 위치가 한라산 이에요 예 한라산 이쪽이 한라산이면 이렇게 경사가 있다 버디펄 핸디캡 1번으로 버디펄 들어갑니다 아 약하게 쳤는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캣스 핸디캡 1번으로 버디펄 약했어요 진짜 많구나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기가 진짜 많아요 확실히 한라산이 있네 확실히 한라산이 있네 한라산도 좋은게 여기있고 동사도 좋은거거든 맞아 오 좋다 와우 우와 우와康크 야 너 포트 진짜 잘 한다 네 포트가 어렵냐구요 야 포터 어렵지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이게 점진 없erv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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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도 시청자분들이 용납이 안됩니다 이기가 왔지요 아 뭐 해야 된다고 악박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나이스 사람들이 박수 쳤어 나이스 역시 진짜 많은 별너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어렵죠? 너무 어렵다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한도입 프로한테 민폐라 민폐이기도 하면서 아 더불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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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여기 피니치가 어디에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피니치를 보는거에요? 4시 방향에 있네요 몇 시? 4시 방향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 드랍을 칠까요? 아니면 칠까요? 드랍을 쳐야지 저기 보인다 흰색 핏 에 이거 무슨 우리 KPG 지금 뭐 US 오픈을 보는것도 아니고 어 빨빵 지르는 모습 보고 싶은데 아이언 티셔츠 설마 아이언 아 아니 하하 리치 흐어어어 와 슬라이스가 난다 저쪽으로 진짜 어디갔니? 괜찮을거 같긴 해 저도 드라이버를 쳐요 근데 리쭈는 드라이버 불가능하지 않나? 페이드라? 오히려 이렇게 막 잘 돌려 쳐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어 드로우드 치는? 다 치죠 쟤 우와! 잘 쳤다 진짜 잘 쳤다 글린아! 우와 다 갔어 다 갔어 저기 빨간색 빗대 있는 방향 그 뒤에 색깔 나는 파란 부분 떨어졌어 와 저러 왔구나 왜 그렇게 쳐? 누구 쳐? 누구 잘 쳤다 그 순간적으로 심장 박도수가 180이 넘었어요 어디야 여기? 여기 관심도 많죠? 저희도 쳐야해요 화이트에 넌 뒤로 여긴 가까운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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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야가 다르네 여기 완전 오픈 그린이 보이네 여기도 드로우 완성맞춤 홀인데 드로우가 잘 안걸려 여기가 왜? 슬라이서 홀 같아 왼쪽이 은근 딱 붙어있어서 완전 드로우 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난 드로우가 이렇게 치게 안걸려 그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여기까지? 아니지 아니지 앞에?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지 아 안 됐어 이게 제가 말하는거에요 드로우가 잘 안나는 거 근데 괜찮아 펑커 앞인가요? 이쯤? 펑커 선상 어디? 선상님? 티 꽂아두고 가셨어요 이거 놔두고 간건데? 다음사람을 위해서 다음사람 쓰라고? 응 왜 나의 기부정신을 이렇게 해야하는거야? 그런 배려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어 배려 시끄럭소리나 뚜둑소리가 났다고 아니 꼬르륵소리가 났어 아 꼬르륵 아 뚜둑이 아니고 꼬르륵 배고파 이게 잡을까 안 잡을까? 잡히죠 잡혀요 러프가 좀 찌겨요 여긴 쳐놓고 기도해야해 오?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다 잘 쳤다 왼쪽으로 굴러 야 나이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낫배드 낫배드 아 여기가 짧으면 안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와 와 힘드시죠 어 나 알 뱄어 잡아드릴까요? 와 경로우대? 응 저 누가 드려요? 어 기가 막히네 하하하하 배지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10, 20, 30, 40, 50이네 오 와 진짜로? 49이었어 와 와 눈이 무슨 애를 아이고 잘 쳤어요 어? 뭐야 잘 쳤어 불러가면 되는 건데 괜찮을 거야 안 불러갔으면 괜찮을 거야 어? 나 되게 잘 친 거 같았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 경사가 꽤 있어서 조금 키리를 봐야 돼 밑준 선수 이거 지금 경사가 와 보니까 그린 주변 내리막이네요 오 크다 크다 아 잘 쳤다 잘 쳤다 왼쪽 중 중 좋다 야 좋다 좋다 자 한돌이 선수 한돌이 선수 아 어렵다 이거 네 티로리 티로리 어떡해 침타임 자리에서 좀만 쐬면은 아 안 쐈어 잘 쳤어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 안 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여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무섭게 안 됐어 그런 무서움이 있지 그렇지 끝 내가 먼저 할게요 네 걱정마 내가 내가 바로 먼저 할게 네 걱정마 내가 내가 바로 먼저 할게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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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준 끝 sister 하이 봉Art 우리 어디다 나이스 나이스 포디 드디어 나이스 나이스 잘해 감사합니다 파파파 버디 저 보기 야 이거 나 버디 치는 만큼 보기 치는 거 같아 그래도 토탈 지금 몇 키의 차이가 나는 거지? 모르겠어요 토탈 꽤 나을 거 같아 2월에서만 아니야 한 푸른 나 때문이야 미안해 나 때문이야 아니요 심장이 후반에 아마 애들이 맞다 그건 사실이야 애들이 후반에 다 갈 거예요 아싸 야루 야 여기서 버디하면 여러분 클럽상 꼭 만원 준답니다 180m 나오거든요 180 1807번 놀랍지도 않아 아까 쭈이 뭐 190에 7번 쳤는데 뭐 놀랍지도 않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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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대로 쳤어 밀린 거 아니야? 10번 오 야 커 저쪽 갔어 뻥크 갔나? 아니 뻥크가진 안 갔어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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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조금 돌긴 돌았네 우측으로 봐야 되는구나 오 뭐야 얘네 왜? 어디 갔는데? 혹시 7번? 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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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쉽게도 온입니다 10번 10번 왜 다 왼쪽인가? 뭐 자석 있나? 그러게요 왼쪽에 뭔가 강력한 기운이 있습니다 선생님 왼쪽에 강력한 기운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뭐가 있나요? 네 자석이 있어서 아 왼쪽에 자석 저걸 받아주신다 감사합니다 왼쪽 자석 아 왼쪽 자석 있대 그러면 낙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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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강력한 자석이 있다니까요 뭐야 이게 어휴 내가 제일 덜 갔네 우리 코스 되게 넓게 쓴다 어 이곳저곳 다 보여드리려고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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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은 왼쪽에 자석이 있으니까 좀 우측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형편없는 플레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분발하도록 7번을 그릴을 못 올린다 강력한 자석의 기운이 있다 명확히 있었다 요 순간이 있었다 요 순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아마 11시 35분쯤에 자석이 발생해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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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나이스 괜찮아요 심장님 역시 쇼게임은 심장 굴려굴려 이야 다 잘했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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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준이 있는데요 저딴 식으로 아이언 쳐도 이렇게 하네 어 우리 수준 좀 있어요 쭉 선수 어 바운스 봐라 아저씨 바운스 완전히 걱정되는 버리차 제가 해봐 드렸어 자 구멍 출발했고요 제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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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 오케 해줬어 이야 직접 벗다 좀 주시기 네 한도이 프로 때문에 내가 산다 나이스 나이스 오오 나이스다 감사합니다 똑바로 뭐야 똑바로 뭐였냐 제 말에 믿으실 수 있겠어요 믿지 살짝 왼쪽 못 믿어 똑바로 칠래 나이스 나이스 맞다 대박이다 나이스 진짜 잘한다 퍼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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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했어 진짜 잘한다 퍼터 나이스 나이스 다 파했어 tile 내가 Ellen — 아 여러분들 보어줄라 불렀다 여러분들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콘 jap 터 Tampa 테이블 util 어느 vị 오후 노 школ 연 kar 자촌 선수 네 지금 아주 달라진 모습을 지금 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여기 KPGA의 현장에 LPGA의 현장에 중계에 공사로 많은 이런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네 저희 또 찌는거는 KLPGA 대회 장초니까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와 어우 진짜 쭈니 오늘 드라이버 진짜 좋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핸디 콘크리트 뚫고 안올라오겠는데 어우 진짜 내가 그동안 봤던 쭈니가 아닌데 이거 큰일났는데 잘 치는데 근데 그러면 안되는데 잘 쳐야지 잘 쳐야지 넌 무슨말 하는지 알아 잘 쳐야죠 잘 쳐야죠 잘 쳐야죠 잘 쳐야죠 잘 쳐야죠 이거 완전 바꼈다 근데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구물망 방향 오 저기 있을 것 같애 공이 저쪽에 떨어지는게 보였어 있어요 오 구물망 쪽으로 와 구물망 쪽에 어 구물망 쪽에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오 아 볼 나오네 들어오고 쫙 벌리네 왼쪽에 괜찮다 굿샷 레슨 받은 그 느낌 살려서 레슨 받은 느낌 살려서 레슨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어 어 근데 결과는 좋아 나쁘지 않지만 조금 위험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잘 갔다 저기 괜찮아 괜찮아요 살짝 이 풀에 감겼어요 오 그래도 그래도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거나 엣지일거라 그럴 것 같애 우측으로 살짝 지나갔습니다 네 효은이 공이 저기 있고 이게 내공이거 어 어 진짜 잘하네요 잘못 맞았어 나 어 그래요 아니 조기로 빵 튀는거 봤거든 저 분들이 말씀주셨는데 어 뭐래 들어갔대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거 어 아닌데 하 이런걸 크게 하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지 어쩔수 없지 네 피트 무법 2개 다 주세요 네 네 에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라산은 10시 방향 쯤에 있습니다. Q는 딱 120이 나와, 그러면 W로 풀 치면 120 갈 것 같고, 9번은 컨트롤을 쳐야 돼. 어떤 걸 칠까? 저는 앞핀이면 9번 컨트롤을 치죠. OK. 그럼. 백핀이면 피칭 풀치고. 9컴으로 이런 느낌으로 칠게요. 아이고, 이거 방향부터. 괜찮아요. 나 왜 공을 못 치지? 왜 이런 거야? 공을 못 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옛날에 쭈이가 공을 치던 그런 모습 같아. 아니, 웨지를 쳐도 훅이나 하고 뭐 이런. 제가 오랜만에 심장에 뵈니까 살짝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유? 네. 원래 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고개 살짝 없어? 네. 갑니다. 아직은 세번째 샷 해줘야 될 뻔했어요. 여기 이제 저 앞으로 내려주시면, 어차피 여기로 올라갈 텐데. 안 밟고 내. 이건 밟고 내. 샷. 아! 짧았어. 아, 짧았어. 아, 깝았어. 아, 짧아. 요즘 이런 게 딱 힘들어. 웨지가 드로우가 날까, 똑바로 갈까? 아휴, 이제 드로우나면 매장이지. 드로우가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안 나죠? 그래도. 웨지를 어떻게 드로우면. 어쨌든, 어쨌든 핀보다 왼쪽에 떨어지면 완전히 뭐 이건 골프를 잡아야지. 화이팅. 깜짝 놀랐어. 유아. 예, 둘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지? 내가 강력한 이 멘트 아니였으면 5멘 왼쪽까지 있어. 정확하게 5멘 왼쪽까지 있지. 어? 내리막. 이게 살짝 오르막인가요, 캣니? 내리막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네트워크인데 오르막힌다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서 봐 여기서 쓰는 순간 이게 이렇게 되네 내리막히네 그래서 라일은 거꾸로 와서 봐야 됩니다 참나 죽어야지 준희 화이팅 화이팅 날카로웠어 갈라산을 등지고 하는 버디펄 쭉쭉 옵니다 라일을 타고 아 정말 아쉽게 오케이를 딱 받지 못하는 거리에 멈춰 섰어요 와야돼 와야돼 가야지 3.1이면 가봤는데 준희아 왼쪽 왼쪽 볼 한컷 반 아 한컷 반이요? 응 아 한라산이 있어서? 아 한라산이 열사양이랬어 여기 볼스 비트 2.2.6 공이 움직였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내가 봐줄게 나이스 버디 오 까마귀 뭐 먹고 가 뭐? 까마귀가 뭘 먹고 갔지? 까마귀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그건 뭐에요? 보고싶어요 저게 뭐에요? 네 고객님 고객님 아니 여기 맞았어요 어 오 오 맛있어 어 오히려 좋다 뭐야 이거 왜냐면 왜냐면 저도 치고 난 다음에 왼쪽이다 이런데 들어갔거든요 맞아 그런 케이스에요 지금 3명이 다 그랬거든 링준아 너 네가 생각한 대로 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응 넌 치기 백숙이 하면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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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숙이 하면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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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이가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타더라 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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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카트 멋있긴 하다 아 아 리무징이다 리무징 타보라 타보라 피지장에 뭐하셔? 하하 하하 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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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CRPG대회의 시합티박스에요 점찍혀있어 점찍혀있는 곳이 시합티박스거든요 아 아 아 알겠어 자 우리 준 선수 와 여기는 정말 달라보여요 실장님 뷰가 다르네 네 이거 좀 티박스 차이 나요 여러분 블랙과 화이트 차이가 아우 좀 납니다 요번엔 좀 납니다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찬스네요 파4 베리베리 킨 베리베리 킨 샷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좋다 파4 파4 터빈 파4 야 훨씬 좋은데? 굿샷 이렇게 쳐 굿샷 굿샷 왜 괜찮은데 왜 그러는 거야? 왜 페이드 치는 왜 슬라이스는 쳐? 이것도 미스잖아 약간 이게 겁나 조각 쳐야 돼요 이게 이게 더 나은 걸 아는데 머리가 못 그래요 형 형 형이 맞아야되나? 멘탈이 안 좋네 맞춰봐 형이 한 대 때려줄게 하하하하 베리베리 킨 베리베리 킨 베리베 베리베리 킨 지금 베리베리 킨 베리베리 킨 베리베리빈 야! 드로 진짜 뼈 걸렸다. 야 진짜 레슨 잘하네. 저도 레슨 잘해요. 내가 이게 페이드만 나는 클럽이거든 이거. 진짜 탄도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네요. 시비도 사기 잘했어. 저거 치면 다 우측 가는 거야. 심지어 연습장에서도 우측 갔거든. 이쪽은 뭐예요? 블랙박스예요. 무선 블랙박스? 네. 심장님 땀이 좀 많이 나셨어요. 심장님 등 겉에서 만졌는데. 나 지금 시금땀다. 시금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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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땀 나요? 예. 나 거리 미쳤다. 심장님 거리. 1등. 거리 미쳤다. 야. 대박. 이거 리쭈니꺼. 저 앞에 심장님꺼. 레슨 효과 짱짱하네. 그럼. 레슨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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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 맘같이 안되네. 15대. 원래 54도로 쳐야 되는데. 50도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50도. 미쳤다. 아니. 3대. 3대. выясаемо. 3대. 4대. 5대. 4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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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외치척 외치척 선생님 봄 미쳤따인 비거리 미쳤따인 외치척 선생님 미쳤따인 선생님 미쳤따인 82m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스피링 먹었다! 백스피링 미쳤따인 기분 나쁘네 저게 백스피링 미쳤따인 원래 내가 할 땐 몰라 내가 할 땐 모르는데 남이 하니까 넓았네 와 리춘아 와 리춘! 살아났다 여러분 보세요 이야 저렇게 꽂아버렸어 저건 탭인이야 컨시드야 탭 외치 외치 탭 어디에? 아 좋아좋아 아 불편네 아 이팀 미쳤따인 이팀 장난 아닌데? 찹찹이 뒤땅 미쳤따인 뒤땅은 아니에요 뒤땅 아니래 뒤땅 아니야? 뒤땅은 아닌데 하 하 자 어 상당히 공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 어려워해 공이 완전 파묻혔어요 공이 완전 파묻혔어요 어떡합니까 이 일을 아 내가 요번에 잘해야 되네요 상당히 높은 탄도 쳐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탄도 쳐야 됩니다 아 아 아 뒤땅 미쳤다이 아 어떡해 어 쓱 오 오 어이 빠꾸한다 오 마크 걸리겠는데요 진짜요? 마크 걸리겠다 시선님 마크 좀 해주세요 저거 우와 야 이거 뭐지? 지금 쪼 쪼으로에 쪼으로 간 다음에 유통심해 이거 매너 골퍼의 필수템 아 없어 이거 가지고 다녀야죠 한라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면에 아 여기 선생님이 오르막이죠 한라산이니까? 네 짧으면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강하게 돌려치기 에이 에이 와 너무 잘 쳤다 폴틴 미쳐 따이 미쳐 따이 미쳐 따이 폴틴 폼 미쳐 따이 이런건 어디서 보고 오시는 거예요? 유지 개교에 욕심이 정말 많아지시네 굉장히 볼 봤으니까 펀밍 종문 근데 약해 약해 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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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막 호라운 해봐 호라운 우리 오케 안 줬어 오 오 스티커에 못 어 하하하하 나는 뻔디하면 바로 포기하네 어 무서워요 어렵습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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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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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려워 쉽지 않아 140의 앞바람 140의 앞바람 9번 컨트롤로 아 저기 숨어있구나 피니 숨어있어요 숨어있네 오우 잘 친거 같지 약간 왼쪽이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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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보셨죠 약간 왼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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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샷이야 아이고 귀샷이야 왼쪽 살짝 살짝 왼쪽 살짝 왼쪽 아이고 잘 쳤어 너무 컨트롤 쳤다 버리버리 이벤트 7번 하연 주세요 134야 전 8번 주세요 다 왼쪽 같지 제건 팀 방향 공이 안 휜다 피니 가리지 마세요 나이스 피었네 다 왼쪽에 올라갔단 말이야 이번엔 왼쪽에 약한 기운이 있습니다 다 땡겨 자력 약한 자석이 왼쪽에 있대요 아까 만큼은 심하지 않아요 약한 자석 약자 네 약자요 어 심장님 약자한테 약하신데 오 홀로 우측 홀로 우측 홀로 우측 짧아요 옷이 있는데 짧아요 약간 양약이야 하하하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매너골프 매너골프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매너골프의 이미지가 됩니다 알았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까리 자 볼 좀 던져주세요 볼 던져주세요 아 캣지를 못했어 피어나도 한 장면 이쪽에 나는 거거든요 이 경사가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하하산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근데 딱 쓰는 순간 공이 위란 말이에요 한 번 봅시다 그치? 네 객관적으로 라이를 한 번 봅시다 자 난 그냥 똑바로 섰나요? 살짝 우측? 이게 살짝 우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을 것 같아요 야 왼쪽이네요 먹을듯 먹을듯 왼쪽이야 후반전이 그림이 좀 스피드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아 짧았던 이런 모습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이 형평내들 제 플레이를 사랑으로 지켜봐주셨죠 진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 짧다 짧아요 짧아요 네 짧아요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어제 그랬어 라이를 열심히 보고 라이를 맞게 쳐도 짧으면 소용없다 그랬어 아니지 뭐라 그랬어? 라이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짧을 거면 뭐하러 라이를 봤냐 뭐하러 라이를 봤냐 뭐하러 라이를 봤어 그냥 보지마 확실히 다르네 어 느낌이 다르지 아까 그랬던 것 같아 오감이 다르다 오감이 여기 사람마다 이게 전달할 때 잘 들어 여기 허리 찐스 제발 길게 쫀쫀해 보이지 않게 길게 아 길었어 괜찮아 길었으면 됐어 여기서 짧으면 또 물어뜯긴다 요런 마음으로 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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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이렇게 상승세 탔을 때 가는 거예요 어 원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 우리 기운이 좋네 둘 다 너무 소울리스 아니야? 아 아니야 소울리스 아주 가득한데 진심 가득해서 얘기했어 으악 대박